오늘은 암에 걸려서 죽고 싶은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의사인데요. 왜 이분은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번 제가 소개할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나카무라 지니치, 콘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분들이 쓰신 책이고요. 아마 이 책을 좀 보시면요. 암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실 겁니다. 암에 걸려 죽고 싶다. 치료만 받지 않는다면 암으로 죽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을 20년 넘게 하고 다닌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암에 걸리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굉장히 슬프고 삶의 의혹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일본 의사분이 좀 특이하죠. 실제로 이 일본 의사는요. 목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양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아 이게 이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만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막 제안을 하는데도 이 일본 의사는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의사는 암으로 죽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암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반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보통은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걸 떠올리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기까지의 치매라는 병에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식물인간으로 오랜 기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그 자연사하는 그 죽음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본 의사는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좀 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런 삶이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일본 의사부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생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곧 떠날 거지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떠날 수 있는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내가 조금 더 예쁜 뭐 혹은 잘생긴 이성친구 만났으면 이런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은 이 암에 걸려주는 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선택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연사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기력을 잃고 빠른 시일 내에 죽는 거 이런 죽음은 굉장히 드물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인들의 사망 원인을 쭉 보면요. 뇌졸증과 신근경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뇌졸증과 신근경색은 발병하자마자 죽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씩 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기약 없이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병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환자를 언제까지 돌봐야 할까? 이런 막연함, 기약이 없는 거죠. 이게 6개월, 1년, 3년, 5년 쭉 지나가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죽어줬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암은 이런 면에서 꽤 괜찮은 병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암환자의 90%는 어떻게 죽냐? 의료사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암환자의 90%는. 이 얘기는 뭐냐? 죽기 전까지 온갖 고통을 맛보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낫느냐? 암환자의 90%는 의료사, 치료 과정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암에 걸리더라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이러면요. 죽기 직전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대처법만 잘못 선택하지 않아도 몸도 제법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암 치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암이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마약으로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의 강렬한 통증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 투병 하시는 분들 주사 맞고 수술하고 머리 다 밀고 벌써부터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런 이미지 이것 때문에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암 자체가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암 치료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을 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치료 때문에 생긴 통증을 그래서 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치료에서 생긴 통증인데 암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67명의 초기 전리성 환자를 조사했는데 암으로는 치료하지 않고 15년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이 즉 방치요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굳이 그 암을 없애려고 수술하고 이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인의 암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암이 고형암. 이 암은요. 항암제로는 치료도 안 됐는데다가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자료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형암을 없애려고 항암제를 막 투여하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치료된다는 혹은 수명을 더 연장시킨다는 증명된 자료가 없다는 거죠. 특히 60세가 넘으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치료 자체가 완치 이런 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항암제 치료의 효과는 대체 무엇이냐 항암제 치료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영구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중량을 줄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항암제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환자는 암과 싸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항암제의 효과가 크다는 건 뭐죠? 그만큼 독하다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항암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독한 것을 견뎌내고 버티기 위해서 많은 체력을 쓰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환자는 점점 기운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일본 의사가 양로시설에 가서 암환자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양로시설에 있는 암환자들을 지켜보니까 대부분이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위암도 강암도 방치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 책의 저자는 말기암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말기암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암치료 그 과정 속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암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또 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암 치료를 하면서까지 억지로 막 몇 년 더 살자고 그 힘든 고통과 경험을 해가면서 연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일본의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사는 나카무라 지니치는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치료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죽고요. 또 치료가 되지도 않고요. 그럼 괜히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해가면서 연명을 하느니 내 행복을 조금 더 지켜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 암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굉장히 수술을 하더라도 또 전이가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생존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암수술 하지 말자 항암치료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일본 의사의 말을 빌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암에 걸렸더라도 과연 수술하고 항암치료 하는 게 최선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50여 년간 4만 명 이상 암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처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암이 걸리신 분이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암이 걸렸다면 오늘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곤도 마코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곤도 마코토라는 분은요. 암 전문의로 50여 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환자를 진료했고요. 1973년에 게이오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일본 의사입니다. 게이오 대학 병원에서 암 방치 요법으로 40여 년 동안 암환자를 돌봤고요. 곤도 마코토 암 연구소를 만들어서 8년간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암환자에 대한 이야기 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0%의 암은 말기 발견과 치료 단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방치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보통 암에 걸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찾아가죠. 대학병원 가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일본 의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본 의사에게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의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분의 답변이 뭐냐 고용암 치료는 어디까지나 통증이 발생하면 그것을 억제하고 호흡이 어려워지면 기도를 확보하는 것 즉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돼야지 암을 막 제거하고 이런 식의 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면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소 좀 의아하긴 하죠. 이 의사는요. 암 검진은 물론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러 병을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분은 이걸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 혈압계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정상혈압인지 이런 것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혈압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혈압조차 이렇게 하는데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내가 딱히 아프거나 암이 도드라지게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암을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럼 암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100% 암 치료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암치료 받아보신 분들 보면 다 머리빠지고 몸도 엄청 약해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잠재암과 유사암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암이란 무엇이냐 잠재암이란 것은 생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사망한 후에 해부를 통해 발견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 환자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서 해부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암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암에 걸린 것도 몰랐고 암 때문에 고통받는 적도 없던 거죠. 이 잠재암은요 방치해도 커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것을 잠재암이라 부릅니다. 유사암은 뭐냐면 가짜암입니다. 암과 유사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 암 검사를 하면 잠재암이라든지 유사암을 발견하게 되고 이 잠재암과 유사암을 발견하고 나서 이 치료를 하면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암 진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1990년 구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흡연 남성 6,300명을 두 팁으로 나눠서 폐암 추적 조사를 합니다. 3년 동안 한 그룹은 반년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요 세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아예 방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검진 그룹 6개월마다 세포검사를 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그 그룹은 폐암 발견자가 108명 폐암 사망자는 64명 총 사망자 수는 341명이 나왔고요 방치 그룹 세포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방치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폐암 발견자 수는 82명 폐암 사망자 수는 47명 총 사망자 수는 293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총 사망률 이 두 가지 모두 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즉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폐암으로 인한 지적적인 사망에도 훨씬 안 좋게 나타났고 또 총 사망률에도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인의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인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심해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암을 치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고 싶은 말 이거라는 거죠. 암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 일본 의사의 누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유방암에 걸리면 암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유방 전체를 도려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자기 암에 대해서 아니까 그 누이한테 유방 온존 요법을 권했고 실제로 그렇게 암 부분만 어떻게 보면 도려낸 거죠. 유방은 지키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전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검진한 결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사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방치해도 전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없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실질적인 뭔가 진료 데이터 자신이 진짜 환자를 보면 느낀 것들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보니까 암은 적극적으로 이걸 조금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내고 도려내고 항암치료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암과 유사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진짜암은 좀 그래도 치료가 필요하고 유사암일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암과 유사암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조기에 여러 장기에 전이되어서 목숨을 앗아간다. 이게 진짜암이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을 유사암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 진짜암의 경우에는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암검진을 딱 받아요. 그래서 암이 조금 콩알만한 암이 발견됐어. 와 족이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암이 아니라 유사암 이런 종류의 가짜암이라면 굳이 이걸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조그마한 암을 죽이려고 내 몸은 내 신체는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심각해진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최근 분자생물의 연구를 보면 암세포는 생성 즉시 전이하는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커져서 그 다음 전이되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가 콩알만해져 있어도 이 콩알만한 암세포가 커지지 않고도 전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기암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게 가짜암이나 유사암일 수 있잖아요. 가짜암이나 유사암은 전이되지 않습니다. 진짜암만 다르게 전이가 되는 건데 진짜암은 커지지 않더라도 아주 콩알만한 상태여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술은 인공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처는 덧나게 되고요. 암세포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됩니다. 효율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장이 막히면서 장폐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은 거죠. 워낙 큰 수술이니까. 그래서 이 일본의사 일본의사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한 이 의사의 처방은 뭐냐 암과 싸우지 말고 암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암과 함께 살아가라는 얘기는 뭐죠? 암을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꼭 제거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게 정말 진짜암인지 그리고 다른 곳에 전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판단할 문제지 암이 조금만 있더라도 무조건 치료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환자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 이란 책에 나온 50년 동안 4만 명 이상 암환자 치료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암환자분들 혹은 암환자 관계 분들은 암 수술 이거 할 때 제가 보니까 암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암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해서도 안 되고요. 의사는 조금 더 거기에 많이 공부하는 사람인 거죠. 결국 내 삶은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아무래도 많이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항암제는 효과적이라는 논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필수적으로 항암제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권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분이 쓰신 책이고요 암 전문의로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가 말하는 왜 항암제가 암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지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사가 만든 치료 자료는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지 않으면 깜빡 속기 쉽기 때문인데요. 항암제는 효과적 치료 방법이라고 착각하도록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래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논문 조작 이런 걸 대놓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 그 결론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이 책의 저자가 유방암에는 항암제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해외 논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쭉 보니까 보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연락이 끊긴 환자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항암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환자들을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정리를 했는가 취급을 했는가 그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이암 치료 도중에 연락이 끊긴 사람을 일정 기간 후에 죽은 것으로 취급해서 통계를 내어봅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 전이암 치료 도중에 연락이 끊긴 사람을 이 사람이 생존할 수도 있고 살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문상에는 생존으로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 연락이 끊긴 것을 그냥 죽은 것으로 취급을 해봤다는 거예요. 연락이 끊겼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죽은 것으로 그냥 치부해서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은 그룹군과 받지 않은 그룹군 간에 그 생존률 사망률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연락이 끊기면 생존한 것으로 맞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그룹은 죽은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연락이 똑같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연락이 끊어졌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생존한 것으로 취급한 거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연락이 끊기면 아 이 사람은 뭔가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죽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데이터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죽은 것으로 취급해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결과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사망률 생존률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항암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수명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단축시키는 일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치료받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치료를 합니다. 수술을 하든지 항암제를 투여하든지 근데 그게 신체에 굉장히 큰 고통과 굉장히 큰 후유증 부작용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올해 이 항암 치료 과정이 수명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단축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올해 안 좋다는 거죠.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은 나 못 산다고 그랬어. 다른 의사는 나 산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나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아무리 당신은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의 생각 이왕 치료할 거면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술도 항암제 치료도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과잉진료 과잉치료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굳이 조금 암세포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도 좋을 법한데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 치료가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술이나 무리한 치료 과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 몸에 큰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 수술 때문에 큰 후유증을 안게 되고 수명이 단출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쓰게 된 거죠. 위암 간암 식도암 자궁암 이런 암들은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통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갈 달이 많은데 암이 있다고 하니까 제거를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암이요 자연수멸되는 것은 애초에 암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사암이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유사암 그래서 애초에 이게 유사암이면 자연수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진짜 암이다. 진짜 이 사람이 말기 암이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살아난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치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가짜암 유사암이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고 진짜 아니면 살아난 사례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리한 뭔가 암수술 암치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1%의 가능성만 봅니다. 나머지 99%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요 수술에 낫는 것만 생각하지 수술하고 낫더라도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배를 쬐고 수술을 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무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몸에 큰 뭔가 피로함과 뭔가 큰 충격을 줬는데 이전의 몸 정상적인 몸처럼 활발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암수술 암치료를 항암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또 들은 환자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치료를 거부한 그래서 뭔가 먹지도 마치지도 않고 편안하게 죽어간 환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환자 본인이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예요. 경과를 그냥 지켜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은 점점 커졌어요. 그렇게 6에서 7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암 때문에 암이 점점 커지면서 식도가 좁아지고 결국 먹지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자가 죽은 것은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되어서 먹지 않게 된 거다. 죽을 때가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원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자연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뒤로 미루기 위해서 의류가 깊이 관여하고 무리한 수술을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힘듦 피곤함 뭔가 위험 이런 것들이 수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항암제는 효과적이라는 논문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항암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약 이렇게 생각되어서 많은 암에 걸리면 환자들이 그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번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꼭 답이 아닐 수 있다. 50년 동안 암 전문도 활동하고 4만 명 이상 암 환자를 돌본 일본 의사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분들은요. 그냥 표준 치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암이 이렇게 발견되면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제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약물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 의사가 내 상황 앞뒤를 다 살펴보고 맥락을 살펴보고 나한테 최적의 방법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준 치료라고 해가지고 딱 어떤 수치 어떤 수치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대학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랑 10분 20분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차트 보고 수치 보고 아 이 사람 항암제 맞춰도 되네 그럼 맞춰 항암제 못 맞겠는데 그럼 다른 약 투여해서 항암제 맞출 수 있게 만들고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결국은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올바르게 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99명은 죽음은 숨기고 한 명의 숨공 사례를 강조하는 의료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병원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의사나 의료계를 너무 순수하게 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 이라는 책입니다. 곤도 마코토 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암 전문의로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일본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현재 그리고 환자를 돌본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암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암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죽을 가능성이 높죠. 암 걸리면 죽는 병이다. 라는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의사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죽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심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와 가족들에게 치료를 강하게 권유를 받습니다. 이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 항암 치료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점점 지쳐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고문이나 다른 모든 고통을 맛본 후에 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아주 불행한 죽음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의료계는 극단적인 예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힘듦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또 배도 쬐고 하면 당연히 회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수명은 단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명 중 1명 정도 거의 1%의 확률이죠. 일시적으로 암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명 중 1명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거죠. 이 항암치료를 받아서 암이 작아졌습니다. 99명은 암이 그대로거나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1명 작아진 그 사례 그 케이스만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그 1명의 성공을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공처럼 성공 사례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의심 없이 아 저렇게 하면 암이 낫는구나 아 저렇게 해서 암이 작아졌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후잖아요. 어? 1달 동안 그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줄어들었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이 다시 커졌을 수도 있고요. 그 암 때문에 치료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다이어트가 유지되고 있는지 다이어트 된 상태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10kg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로 죽었거나 잘못된 사례들은 다 얘기하지 않고요. 잘된 사람 잘된 환자의 얘기만 함으로써 또 그것조차도 예후 1년 뒤 3년 뒤 5년 뒤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짧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잘된 얘기만 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환자들의 사고회로를 멈추게 해야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결국 의료계 의사도 산업입니다. 의사도 결국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부모들의 마음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병을 고쳐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게 아니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의사를 숨죽했다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의료계도 의사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는 좋은 면만 강조하고 마치 광고처럼 부정적인 변은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대중들의 이미지에 심게 되죠. 당신의 병은 의사와 약이 고쳐줄 것이다. 내 말대로 치료하면 당신이 나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화학요법 치료가 활발해질수록 이 암 의료 산업은 점점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거냐 했을 때 환자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일까 될 수 있지만 CT검사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다 한번 CT 한번 찍어봅시다 하잖아요. 이 CT를 찍을 때보다 피폭 성량 그 방사선이죠. 그 양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피난 기준 연간 피폭 성량이 20mSv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흉부 CT를 한번 찍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맞게 되는 그 피폭 성량이 얼마나 되느냐 10mSv요. 그러니까 흉부 CT를 두 번 찍으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피난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에 피폭을 당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일단 무조건 권하죠. 왜? CT검사하면 병원이 돈을 벌고 그 CT검사를 만든 기업이 돈을 벌고 또 의사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일단은 찍어보세요. 찍는 대로 다 우리가 돈을 법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몸이 어떻게 되든 그건 사실 의사들의 알바는 아닙니다. 왜? 그건 남이잖아요. 뭐 환자 고객이고 그냥. 피폭 성량을 뭐 맞든 안 맞든 그 몇 번을 맞든 간에 의사는 주된 간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멀리하는 사람이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이 일본 의사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요. 혈압도 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본인조차도. 왜? 괜히 건강검진받아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무런 문제없을 거를 문제 삼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 숙명이 내 삶이 더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환자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뭐냐. 지금까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몸 속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1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이 커지지 않고 이 암이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같이 동생 동행하라는 거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지 굳이 이상도 없는 암을 배를 쬐가지고 일부러 암을 제거를 해가지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그 약 같은 걸 억지로 먹고 이게 오히려 내 삶을 더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의료계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의료계는 산업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고혈압의 수치를 일종의 낮춘 거예요. 어느 수치가 되면 고혈압인데 이거를 12등, 20등은 좀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혈압 약 판매량이 6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혈압이 180이에요. 180인데 160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167이었던 사람도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 고혈압의 치료 권장 수치가 낮아질수록 고혈압 판매량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아주 엉켜있는 게 의료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순수하게 보죠. 저 의사가, 저의 약사가 내 치료를 주도적으로 아주 책임감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허구라는 겁니다. 병원에 예방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미리 큰 병이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책의 저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의 예방의료센터는 환자유치센터다. 그러니까 암이 혹은 다른 질병이 없이 혹은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방의료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어떤 징후, 조그마한 징후가 보이면 그 사람을 환자로 즉 고객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방의료한 말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노화만 해도 우리가 이미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약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병 대부분은 노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방이에요? 노화를 막을 수가 없는데 예방의료를 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예방의료센터는 병원의 환자유치센터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수술이나 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게 만드는 그런 창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는 노화와 죽음에 무력합니다. 고칠 수도 없으면서 환자에게 정형화된 치료를 강조하죠. 환자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의료검사를 멀리하면 병원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생의 마지막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9명의 죽음은 숨기고 한 명의 성공 사례 강조하는 의료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병원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의료계도 하나의 산업이다. 의사도 의료기업도 병원도 다 이익을 내야지 굴러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게 의사나 병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건강은 내 몸에 대한 질병은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 주도적으로 내가 이 병을 치료할지 말지 수술을 할지 말지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의사들의 말에 끌려가게 되면 의료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지식과 책,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의사가 장사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의사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내 아픈 몸을 돌봐주고 뭔가 되게 성스럽고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사람들의 그런 뭔가 고충들, 고통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성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러러보고 존경스럽게 보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은 돈하고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정말 인류의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더 커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료도 산업화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그런 뭔가 본연의 역할 본질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 이라는 책이고요. 곤도 마코토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곤도 마코토라는 분은 암 전문의로 50년간 4만 명의 환자를 보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봤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의사 현직 의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암 같은 큰 방을 걸리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6개월도 못 사십니다. 앞으로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아마 실제 환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기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3개월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의사는 의사는 치료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료를 권한다. 언뜻 들어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치료를 권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치료를 권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치료가 덜 필요한 사람에게도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건강검진하고 암검진 시스템은 환자를 만드는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강해. 행복해요. 그러다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다가 어? 갑자기 어떤 수치가 안 좋아요. 혈압이든 당이든 어떤 수치가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환자는 인지를 합니다. 어? 내가 혈압이 좀 높네? 내가 당 수치가 좀 높네? 이러면서 내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건강검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환자를 만드는 데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암검진 같은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의사일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환자일 수는 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출산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잠재적 고객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병의 원인 병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러고서 혈압약을 권한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의사를 맹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 속에서 환자는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은 특히 아주 유용한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제약회사는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죠. 그 의료계의 학회 간부들은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일종의 표준치료법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어떨 때 이 약을 써라. 그럼 이 가이드라인을 의사들은 달달 외워요. 외워서 이런 증상이나 이런 기준에 부합한 환자가 나타나면 그 약을 투여합니다. 투여한다는 얘기는 뭐죠? 약이 팔린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의료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도 돈을 벌죠. 의료학회도 돈을 벌죠. 의사도 돈을 벌죠. 환자들은 이런 생태계 이런 구조 속에서 돈을 뜯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환자들은 낫는다고 생각해요. 완치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환자들은 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 약을 먹고도 치료 결과가 어떨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효과가 좋다고만 얘기했지. 그런데 환자들은 그것을 완치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약을 계속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안 좋은 불행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면 그 환자는 죽게 됩니다. 이건 항암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약들이 그래요. 환자들을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죠. 의료는 불안감을 고조시켜서 환자를 늘리는 배짱 영어 불안감 조성 산업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종교가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간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해서 종교를 믿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의료계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은 무엇이냐 세계에서 이 약을 먹고 처음으로 이 병이 고쳐졌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진실 천명 중 한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999명은 다 죽었고 한 명이 살아난 건데 그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해서 세계책을 세계 최초로 이 약을 먹고 병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999명 죽었다는 얘기는 안 듣고 한 명이 낳았다는 얘기만 하니까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병원 우리 보통 큰 병에 걸리면 다 대학병원 가죠. 대학병원 주변에 환자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환자들이 다 입원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죠. 이 대학병원은 좋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라고 이 책에 전혀 얘기합니다. 오히려 실험 대상이 되기 좋은 병이다. 실험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고요. 대학병원은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신약을 권하고 또 요즘 이런 알바 있죠. 의료 실험 되는 알바 어떤 상태에서 이 약을 먹을 분을 찾습니다. 고액 알바로 인기가 많죠. 근데 이게 다 생체 실험인 거죠. 이런 산업의 구조 속에서 대학병원은 계속 새로운 실험을 계속 하게 되고 그 실험 과정 속에서 제약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일수록 과잉 검사 과잉 치료가 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고통만 받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상스러운 진료 환자를 앉아놓고 10분 20분씩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시간이 대학병원은 없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혈압이 얼마 내요? 혈당이 얼마 내요? 이 약 드세요.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 현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만 피해를 보죠. 결과적으로 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가 장사치료가 변하는 순간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의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의사는 그런 진료를 권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을 처방할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뭔가 증상이 안 좋으면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권하는 사람이 의사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의사의 말을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많이 알아야지만 결과적으로 암을 혹은 병을 모든 질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내 행복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